이번에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가 이번에는 4차 접종과 관련된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맞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4차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점을 좀 찍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단 아직도 여전히 20만 명대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또 백신과 관련해서 4차 백신을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FDA에 했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그러시죠.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도움을 밝힌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내 3차 접종도 안 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4차 접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냥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약간 황당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모더나가 이제 지난주에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4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 요청을 FDA에 했고요. 이틀 전이 화이자도 역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시장이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4차 백신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또 재미있는 점이 CEO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백신의 필요성을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버트 블락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추가 접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4차 접종을 하면 사망과 입원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모더나 스테판 방세열 대표도 적어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4차 접종을 강력하게 공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일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투자하자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백신만 놓고 본다고 하면 모더나가 또 모멘텀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국적 제약사고 사실 코로나19 백신이 아니어도 워낙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이것만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모더나는 사실 4차 백신을 신청했다는 소식만으로 그날 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하나만으로 오르기 내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접종이 승인될 것이라고 베팅을 한다고 하면 모더나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 회사의 두 회사의 CEO들은 거의 백신 홍보대사처럼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도 확신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계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4차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FDA에서 승인을 내줄 것인가 이게 또 모더나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3차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원래 이런 게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FDA에서 빨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아직 그 날짜가 일단 이달은 없고요. 4월 6일에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4월 6일까지는 관련해서는 아무런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6일에도 4차 백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 같은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FDA에서. 하지만 분명히 부스터샷이 4차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멘트들이 오가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앞으로 4차 백신이 정말로 미국 FDA에 승인이 날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이 낮은 게 또 아닌 게 싱가포르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백신 빠르잖아요. 4차 백신 시작했고 중국도 사실 이제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물론 대외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4차 접종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또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가 4차 백신 신청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규제 당국이 오케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차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더나 화이자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뭐 이렇게 아까 홍보대사처럼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CEO들이 주식을 많이 팔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CEO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의 지금 지난주에만 5천억 원 규모에 팔았고 지금까지 판 것에 대해 하면 거기에 수조원대 지금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뭐 백신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결정한 건 아니고 미리 사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팬데믹 이전에 이제 주식을 이때 이때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공교롭게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MRN의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굉장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뭐 굉장히 방셀 모더나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운의 남자가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좋지 않죠. 백신은 이제 맞으라고 하고 굉장히 돈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자사주를 팔면서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코로나19 백신 판매액이 굉장합니다. 뭐 작년에 처음으로 사실 모더나는 흑자전환화 회사거든요. 122억 달러를 벌었는데 뭐 올해는 177억 달러 내년에는 190억 달러 이렇게 계속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4차 백신 그리고 실적의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백신 관련 종목들의 추이와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